드디어 발표 직후부터 전세계 챗GPT 사용자의 관심을 불러 모은 GPT 스토어가 출시되었습니다. GPT 스토어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앱 스토어처럼 사용자가 만든 커스텀 챗GPT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올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GPT 스토어는 스토어라는 이름과 달리 GPT를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앱 스토어 같은 거라면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은 만들 수도 없고 그냥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사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 커스텀 챗GPT는 코딩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놀랍고 전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더 불러 모은 거죠. 만드는 과정 자체가 챗GPT랑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럼 먼저 오픈 AI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유용하고 인기 있는 커스텀 버전의 챗GPT를 찾을 수 있도록 GPT 스토어를 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GPT스를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다네요.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사용자들은 이미 300만 개가 넘는 사용자 지정 버전의 챗GPT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GPT스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뭐 달리, 글쓰기, 리서칭, 프로그래밍, 교육, 라이프 스타일 등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좋은 GPT를 찾아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매주 새로운 추천 GPT를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이 커스텀 GPT인 거예요. 클릭을 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아쉬운 거는 지금 여기 챗GPT 플러스를 사용해야지 이것도 써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코딩 기술이 필요가 없다는 게 쓰여 있습니다. 코딩 기술 없이 만들 수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만의 GPT를 만들어서 올리는지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수익화.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1분기에 GPT 빌더 수익 프로그램을 출시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나온 게 없어요. 게다가 첫 번째 단계로 미국 빌더가 먼저 수익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네요. 한 번에 이제 전세계 누구나 GPT스를 만들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에 대한 것도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출신을 했지만 출신했으니까 만들어라. 수익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해주겠다. 한 번들이 이거죠.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팀 및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한 새로운 요금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계정 중에 플러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새로 나온 요금제를 보여드릴게요. 한 사람당 25달러 그러니까 플러스 요금이랑 보면 5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기능들이 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소 사용자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50달러는 지불을 해야지 이걸 쓴다는 거예요. 다달이 50달러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30달러를 더 내야 되고 뭔가 이런 기능 중에서는 지금 당장 저에게 필요한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플러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GPT 스토어는 여기 왼쪽 상단에 익스플로어 GPT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데요.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뭐 바이챃 GPT GPT, 챗 GPT 원래 팀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달리를 사용한 거 라이팅 관련된 GPT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데 저는 이걸 만들어서 지금 당장 수익 배분이 안 되더라도 만들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누가 만들었는지가 나와 있죠. 클릭을 하면 이 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뭐 어떤 사람이에요. 저 자체를 홍보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배분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사용자가 아니라서 해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있죠. 크리에이트 누르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하는 게 나와요. 물론 영어로 나오긴 하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메시지 자체를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만들자고 하면은 한국어로 얘기를 해줘요. 지금 여기 있는 질문 자체는 어떤 걸 만들고 싶으냐 이런 겁니다. 이거 자체를 나는 한국어로 입력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GPT를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쓰고 대화는 한국어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요. 이름이랑 설명 이런 것들이 다 쌓입니다. 알아서 우리가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프로필 이미지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만들고 나면은 여기 프리뷰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서 출시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사용자인데 이걸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지금 바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처음부터 대단한 걸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냥 한번 만들어 보면서 그리고 만들어 봐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더 생각이 나고 더 좋은 커스텀 챗 GPT를 잘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 모르죠. 나중에 정말 대박나는 나의 인생을 바꿔 줄지도 모르는 커스텀 챗 GPT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저도 조만간 뭔가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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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